이번 시간에는 플러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러트는 여기 적혀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죠. 엘리먼트를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고 여기서 얘기하는 원하는 위치는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위치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먼트 뒤에 따라오는 엘리먼트들이 그 엘리먼트를 피해서 표시되도록 하는 것이 플러트라고 하는 겁니다. 예제를 먼저 보면 제가 준비한 예제를 보면 여기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저희 생활코딩에 로고가 나오죠. 옛날 로고네요. 이 로고가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그 로고 뒤에 나타나는 엘리먼트 즉 한때 이 땅 위로 시작하는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녹색 엘리먼트 있잖아요. 이 엘리먼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여기 있는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를 피해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플러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식의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한 이 CSS 이펙트가 바로 플러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트는 원래 이미지를 둘러싸고 흘러가는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라고 적혀있죠. 이건 이제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러한 레이아웃을 만들기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플러트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레이아웃을 구성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이를테면 여기 있는 두 번째 예제를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2단으로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고 오른쪽에 컨텐트가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 부터 영역이 있어서 이런 식의 레이아웃 많이 보셨죠. 지금 보고 계신 이 UI도 그렇고 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만들 때도 이 플러트라고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전에는 프레임이나 또는 테이블 같은 것들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 웹표준 뭐 이런 시멘틱 웹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과 맞물려서 이런 식으로 플러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러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클리어 속성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세 번째 예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